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늘 아침에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좀 다녀오느라고 오늘 또 말씀이 좀 늦었습니다. 다음주가... 다음주가... 내가 한번 달력을... 핸드폰에는 달력을 한번 볼께요. 다음주가 보면은... 오늘이 15일이잖아요. 2월 1일이 구정이니까... 다음주 토요일이 22일인데... 제가 다음주에 특별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구정에 관련된 것... 우리 기독교인이 구정이나 추석같은 명절이 있을 때에... 그 제사관계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일들로 많이 분쟁도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렇게 쩔쩔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말끔히 제가 설명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말고... 그 다음주에 하려고 된다고 하면... 29일이 토요일인데... 29일은 벌써 구정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미나... 특결세미나... 사경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들을 시간이... 잘 맞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들을 수 있지만은... 고향가고 어쩌고... 이런 분들은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주 땡겨서... 다음주 22일날... 토요일날은... 구정관련... 특별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기독교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기독교인을 위한 중심으로... 지금 드리는 이런 얘기도 다... 구의학 성경 강의를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서... 구의학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고...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특별사경회를 여는 경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크리스찬 가족을 위하여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평소에 드리는 말씀과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도... 제가... 특별사경회를 했고... 또... 그전에도... 제가... 특별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맞이... 특별사경회가... 다음 주... 토요일날... 여러분에게... 들려집니다. 꼭... 들으셔야 할... 그런...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 그래서... 요번 주에는... 제가... 열왕기상... 14장... 한 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것은... 성경에 있는게 아니고... 제가 임의로... 적은 내용입니다. 요것은... 그... 솔로몬이... 그렇게... 잘했지만... 오늘은... 이제... 12장... 13장을... 제가... 아... 그... 건너서... 오늘은... 14장을... 여러분이... 소개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장... 13장은... 성전짓는... 성전짓는 내용이에요. 그... 성전짓는 내용은... 뭐... 우리가 뭐... 집 건축하는... 뭐... 이런 내용은... 꼭...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건너고... 오늘은... 14장... 14장에 있는... 구절... 구절... 1장에 대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구약... 성경 강의...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1장에도... 그... 화려한... 성전짓는 내용들이... 정말... 아주...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거기... 나와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대할... 시간이 더욱... 가까워졌는데...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의... 교례를 다 잘 따르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은... 큰 벌을 받게 된다. 자신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놓고... 이... 막상 솔로몬은... 말년에... 이... 외국 여자들을... 천명이나... 후궁을 삼아서... 그 외국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신... 신... 신전... 그것을... 여자들이 요구하는 데마다... 산당에다... 다... 그들의 신을... 신당을... 지어주면서... 나라가... 완전히... 온갖... 잡귀신들의... 신당으로 넘치는... 그런 나라가... 나라로 변하면서... 솔로몬은이... 하나님 앞에... 큰... 호령과... 꾸질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당장 죽이고 싶고... 너의 대를 당장... 몽땅 끊고 싶지만은... 너의 아버지 때문에...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식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해도... 아버지가 워낙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그... 아버지를 보아서...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을 보아서... 너를... 너가 하는 행동을 보아서는... 당장 죽이고 싶다만은... 내 종 다윗을 보아서... 너의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다윗이 너무...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언덕으로... 너를 살려주마... 하면서 솔로몬을 죽이지 않고... 또 그... 증거를... 자식대에 가서 내가 죽였는데... 자식대에 가서도... 다윗의 공을 봐서... 여호와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식대에 몽창 내가 끊고 싶어... 하지만... 다윗의 공력을 봐서... 다윗을 봐서... 내가... 다윗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다윗을 봐서... 너의 자손에게... 한 지파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너의 자식은 권력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열 지파는... 너의... 종... 네 수하 중에서... 지역 장관... 에... 로호보암을... 로호보암에게... 내가... 열 지파를... 맡기고... 그를... 열 지파의 왕을 삼겠다... 네 아들도... 다윗을 보아서... 전혀 해주고 싶지 않지만... 다윗을 보아서... 네 아들... 에... 로호보암... 여로보암... 로호보암... 이... 로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에... 다른... 지역 장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 여로보암을... 에... 여로보암은... 다윗과 관계없는... 장수로서... 여기 내가 적어놨죠... 에... 다윗... 후손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아... 다윗...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너무 잘하길래... 한 지역에다가... 지역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매사에 하는 일이 매섭고... 너무 잘해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지역장을 세웠는데... 결국은... 하나님도... 그에게 눈독을 드려서... 그를... 에... 이스라엘 열지파를 다스리는... 에... 왕으로... 이... 이... 여로보암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 네 아들은... 전혀 해주고 싶지 않지만... 다윗을 보아서... 다윗의 손자... 로호보암을... 내가... 한 지파만 다스리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이... 여로보암과 로호보암도... 또... 솔로몬 못지않게... 또... 제로... 제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성기고... 우상에게 마음이 뺏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그... 보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것이... 큰 죄인가... 하나님 앞에 큰 증거를 받을 일인가... 이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우상과... 우상의 재물과... 그 우상 관련돼서... 구정 특별 세미나로... 다음 주에... 좋은... 재밌고... 좋은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믿는 성부님들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그... 그... 모든... 에... 여로보암과... 로호보암이... 음... 그런 행한... 모든 일들... 일들과... 그들이... 악행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이... 상세히... 여러분에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차곡차곡... 소개를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옆에... 진노를... 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교를 안 하잖아요... 어... 이... 성경을 다... 읽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음... 그런 것을... 빼고... 그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게만... 이렇게... 해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소개하다 보니까... 어... 여러분이... 들을 때... 그... 기쁜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구약 성경을... 상세히... 소개하는 입장에서... 그... 하느님 앞에 잘못해서... 벌박하는... 이런 얘기를 다 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온전한 성경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빠지지 않고... 소개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전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오늘... 열왕기상... 1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솔로몬이... 천명의 후궁을 두고... 모두... 외국 여자를 좋아하며... 온갖 신을 다... 숨겨다가...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쪼개고... 열 지파는... 지역장관... 여러 보암에게...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허보암에게...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처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에... 여러 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들어... 누웠다... 여러 보암은... 다윗의 후손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가지고... 열 지파는... 맡긴...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두고... 여러 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크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러 보암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대가가... 내용... 진노하신... 내용에 대한 것이... 이게 나타납니다... 여러 보암의 아들이... 아들... 아비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비아의 아들이... 병들어... 누웠습니다... 병은... 그의 자기 죄로 인해가지고... 어... 옛날부터... 그... 자기... 자기 자신이나... 자기 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죄의...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아가 병들어... 누워서... 그 아버지 마음... 여러 보암의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여러 보암은... 그... 전번 주에도 소개해드렸지만은... 그... 아비아라는...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에... 여러 보암을... 왕을 세운 거 아닙니까...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당신은... 왕이... 되고... 열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요... 하고... 왕을 만들어 준 분이... 이... 아히야...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을... 왕이 된 것도... 아히야... 예언자의... 그... 명령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여러 보암이... 아히야... 예언자를... 서성으로 여기고... 자기 위에... 예언자 상전으로 여긴 것이니까... 어... 여러 보암이... 아히야... 아히야... 예언자를 보는 눈은... 항상... 존경의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들어 누워서...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러 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부터... 내가 한 말을 잘 듣고... 내가 시킨 대로... 좀... 실천해 주시오...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지금... 곧... 바로... 당신은... 왕후의 신분을 떠나서...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변장을 하고... 밖에 나가서... 당신이... 여러 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래 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내가 시키는 장소로 가시오... 그 장소가 어딘고 하니... 신로로 가시오... 그 신로에 가게 되면... 아히아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입니다... 당신은... 빵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 얘기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오... 이... 한 집파를 띄어준... 러보암이나... 열 집파를 띄어준... 여러보암이나...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유다구... 모든 민족이 다... 이렇게... 바을과 세라상을... 그렇게... 성기니... 이 왕도... 백성이 그렇게 좋아하니... 그렇게 따라간다...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걸... 말리질 않고... 왕이 그렇게... 이방신들을... 숨기도록... 허락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죄가... 먼저... 왕에게... 진골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제사를 안 지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당신의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면... 지금 오늘... 여러보암이나... 러보암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판결의 잣대가... 성경을 기준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에 대해서... 뭐... 도둑질을 좀 하고... 가늠하고 하는... 이런 것도 죄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진노하는 죄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성기는 거... 다른... 하나님을 꼭 배척하고... 하나님을 뭐...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신을... 성기는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넌 나를 배신했구나... 넌 나이가... 돌았었구나... 아직도 네가... 뭐... 조상에게 절하고... 조상에게 뭐... 뭐... 저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걸 버려라... 버리지 않으면... 너는 내 증권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신... 여호와의 신... 아닌... 어떠한... 이방신... 훌륭한 신도... 석가모니 신이든지... 공자의 신이든지... 이런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노하시는... 그런 신을... 성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로보함과... 로보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지 않고... 일일이 다 챙겨서... 지금... 징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로보함의 아내는... 그와 같이 하고... 여로보함이 시킨 대로... 이제... 변장을 하고... 신로로... 이제... 갔습니다... 집을 나서서... 그런데... 아히야의 집에... 아히야의 예언자의 집에... 이... 여로보함의 아내가... 왕후가... 도착했을 무렵에... 이 아히야는... 그때 당시에 벌써... 나이가 막... 너무 많아가지고... 누워서... 눈이 어두워지고... 이...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누워있는데... 그... 아히야의 예언자는... 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할... 그런... 지경의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여로보함... 저... 악한... 여로보함... 왕이... 자기 아내를 시켜서... 지금... 너에게 찾아오고 있다... 그러면... 너는... 그가 찾아오거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하느님께서... 이... 아히야에게... 명령을 해 둡니다... 이미... 이... 여로보함의 아내가... 도착하기 전에... 그래서... 아히야가...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눈도 없고... 뭐... 이제... 말할 권력도 없고... 누구와 뭐... 이렇게...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겨우 이어놨다... 누웠다... 한... 그 정도밖에... 기운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히야 선지자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이제... 단단히 배러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함의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변장을 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아히야 예언자는... 어떻게 알겠어... 하면서 내가 가서... 아히야 예언자에게... 속여서라도... 한번... 여호와의 뜻을... 잘... 허락이 나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런 속셈을 가지고... 아히야 예언자에게... 갑니다... 주님께서... 아히야에게... 이미... 미리...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로보함의 아내가... 자기의 병든 아들의 이를... 물으려고... 내게로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히야 예언자에게... 너는 그에게 내가... 일러준 대로... 그렇게... 오면... 말하여라...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올 때에...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그... 같이... 차리고... 올... 끝이다... 왕의 아내가... 드디어... 아히야 예언자의... 문 앞에... 들었을 때에... 아히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로보함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 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왔습니까... 지금 이... 아히야 예언자는... 눈이 어두워서... 사람도 알아볼 수도 없고... 이... 말도... 깨우 할 정도로...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쩌롱... 쩌롱하게... 그... 여로보함의 아내가... 찾아온 것을 보고... 이렇게... 그... 속에 있는 걸... 다 집어냅니다...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당신에게... 전해야 되겠소... 여로보함의 아내... 당신은...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함에게... 이 말을 전해 주시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이 들여서... 올려가지고... 네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고 세웠건만...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궁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은... 그렇게 너를... 높이 세웠건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였으니... 그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서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로 통해서...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썰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썰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겠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업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업 바깥에 들여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것인데...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업 안에... 들었을 때에... 아이는... 곧... 숨을... 거둘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들짐승과... 하늘의 새들이 와가지고... 그의 육체를... 쪼아 먹을 것인데... 그...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그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곧...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서... 단 한 명만... 성스럽게... 땅에 묻히며... 그의 묘를... 보고... 사람들이 슬퍼... 우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요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좋은 말을... 들을까... 싶어가지고... 변장하고 갔던... 여로보암의... 아내 왕후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가슴이... 문어내리는데... 그... 마음을 안고... 다시... 돌아갑니다... 왕후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가에 갈 때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주님의 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뿌리채... 뽑아내어서... 유프라데스 강... 저쪽으로... 헛트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심지어...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무 소리 못하고...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서... 디르샤로 돌아갔다... 그가... 디르사... 자기 왕궁... 문 앞에... 들어섰을 때에... 그 아이가... 죽고 말았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그 때문에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왕이 살아있고... 왕궁이 더 눈에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자가 죽었다... 해서... 그 아이를... 슬퍼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애곡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라가 서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 보암의 나머지... 행전...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하고... 또 나라를 어떻게... 다시 넣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역대상... 역대하... 이것도... 왕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거는... 지금... 열왕기지... 상하는... 왕에 대한... 역사는 죽겠지만... 왕에 대한... 업적은... 역대상... 역대하에... 다 나옵니다... 여러 보암은... 스물두 해 동안... 다스린 뒤에...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나답... 나답... 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열 지파를... 다시는 왕이 되었죠...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적위할 때에... 나이는... 마흔 살... 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열 일곱 회를... 다스렸고... 그...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 이며... 암몬 여자이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욱 심하여서... 주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세웠다... 그 땅에는... 신전... 신전에... 종사하는... 남창들도 있었다... 여창이 있다가 못해... 남창이 있는... 그런... 범죄한 나라로... 비환해 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섭을... 그대로... 그들은... 본받아서... 행했다... 왜들... 이러는 거야... 정말... 로보함이 저기한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벌어집니다...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어 보물을... 다... 틀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몽땅... 다... 가져갔다... 그래서... 로보함 왕은... 금방패 대신에... 롯방패를 만들어서... 대골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지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롯방패를 들고... 궁을 지켰다... 왕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롯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했다... 로보함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상하에 다... 기록되어 있다... 로보함과... 여로보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 사이는... 늘... 전쟁이... 있었다... 로보함이... 죽으니...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다가...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 나만은... 암문... 여자였거든... 그의... 아비아가... 그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여로보함과... 로보함이... 다... 이렇게... 악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다 죽었는데... 그 자손들은 과연 잘 할까? 그것은... 다음... 역사편에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한... 40분도... 미처... 안 되었군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계속... 구약에 대한... 성경을... 읽어 드릴 터인데... 다음 주는... 불신자... 불신자... 성도님들을... 불신자는 성도님이 아니죠... 불신자분들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구정에 관련된... 예... 아주... 재미있고... 정말... 안 들으면... 후회하는... 그런... 말씀이...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